아이고 이거까지 와 여기 나 시간 좀 봐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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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다리 어디 갔어? 동다리 동다리 넥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맛있다! 안녕! 네! 너무 좋아 유튜브 스타 되는 거 아니야? 유튜브 스타 되는 거 아니야? 왜? 이불만 저게 인도네시아 같아 띠아띠아 보자는 거야 어? 어? 야 니 아버지 몰라? 나도 웃겨 완전히 안 울었어 거울이 왔어 잘 안 울게 더 이뻐졌어 띠니까 이뻐 시끄러워 어떻게든 되지 그때 우리 또 어떻게 맞추잖아 그러니까요 너 갖고 갈 거 있으면 돼 자져봐 나 챙겼는데? 덧바리 안 좋아서 하나씩 하나씩 사야겠지? 하나씩 사야겠지? 하나씩 사야겠지? 하나씩 사야겠지? 오! 오! 이거 얼마나까? 아유 네 오늘 하루가 더 괜찮은 거 같아 그럼 와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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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크다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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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랄리 부었네요. 으니깐, 자리잡어. 이거 준비하다. 그거 뿜어, 너 여기 앉냐? 바로 거 있어? 어! 나 이거 이제 담고 있다, 오늘. 잔뜩. 천천히 날씨였습니다. 우와 초토화 됐어요 아틀란네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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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래식으로 가야지 거기에 벽돌 두개 있어 이야 그래도 오늘 성공적으로 끝났어 진짜 빠듯했다 시간이 와 일..일켜도 못신거 같은데 저기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찌아찌아 부족 찌아찌아 부족 으헤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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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 허헤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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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거기 한..한걸 쓴다고 아..저... 어어! 아! 어.. 그러면 목소리도 안나가서 비해서... 응? 어떻게 해? 우릴 다 잘르라고? 우리 같이 나온다 이렇게 해서? 내 목소리를 찡찡찡하게 하면 안되지 요렇게 눈만 가려더라도 되나? 제가 그러려고 해서 그런건 안나가서 다 가려렸대 잘했어요 운전 조심하세요 고생이시죠 멍교를 왔다 가느라고 더 고생이죠 왔다 또 얼마나 피곤하네 혜자씨 언니 네 서울에서 한번 제가 술을 못 먹었는데 입만 돼 웃어야지 버려 그냥 버리라고 깔지 말고 다 버려 싹 다 버리고 새로 갖다 준 이불 깔고 덮고 지금 배불러니까 조금 있다 하자고 금방 먹어서 힘들어 모였던 사람들 다 떠나가니 썰렁해졌네요 이제 치우는 일만 남았는데 배가 불러서 잠시 쉬었다가 치우기로 했어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셨나요 그렇다면 구독도 해주세요 다음에 봐요 빠잉 끝 끝 끝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